저는 기독교 신자인 올해 서른 살 남자입니다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. 당시 저는 전라도 완도라는 곳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. 마을에 저와 비슷한 또래라고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두 명과 동네형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.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맛있는 걸 해먹곤 했는데 가까이 사시는 친척분들 모두 한 집에 모여서 음식 장만을 했습니다. 아이들은 버려진 깡통을 모아다가 쥐불놀이를 했죠. 그날도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며 뿌리붙던 분유통을 빙빙 돌리다가 통에 걸어둔 철사가 풀리며 그것이 동네 형에게 날아가는 바람에 형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. 저는 저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형을 피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. 그런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대문 앞을 서성거리는 어떤 검은 형체를 보았고 깜짝 놀란 저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. 저를 뒤쫓아오던 형 역시 그 형체를 보았는지 제 옆에 철포덕 넘어져 버렸죠. 글쎄 그게 어떤 형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게 구체적인 모양이나 형태가 없이 그냥 까만 어둠이었습니다. 왠지 점점 커지는 듯 보였던 그 까만 형체는 지금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. 그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두려움에 눈물까지 났고 제가 울자 옆에 있던 형도 흐느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집 마당에서 돼지고기를 삶고 계시던 동네 삼촌이 왜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치냐며 저희를 혼내셨습니다. 저와 형은 서러움에 폭받쳐 더욱 심하게 울어댔고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희 할머니는 너희들에게 나쁜 일이 없을 테니 걱정 말고 어서 밥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. 며칠 후 검은 형체를 보았던 그 집 맞은편에 있는 그 집에 노란색 등불이 걸렸습니다. 누군가 돌아가신 겁니다. 그때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할머니는 제가 봤던 그 검은 물체를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.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저는 여전히 귀신을 믿진 않지만 그날 제가 본 그 형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겸èle 감사합니다.